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옛날에 태어나가지고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나이만 처먹고 그러나 결코 어른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기성품 갈비 양념 썼다고 결혼한지 한달만에 시모와 시부한테 면박을 당했어요. 예예 앞으로는 그냥 니들이 만들어 쳐드세요. 먼저 시판 양념 갈비, 갈비 양념 썼다고 시어머니한테 혼났어요. 결혼한지 이제 한달차 완전 새내기 부부에요. 이번에 시댁 어른들 초대해서 집들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기분 그지같은 일을 당했는데요. 사실 제가 정말 놀란건 결혼하기 전에 정말 너무 좋고 친절한 시부모님들을 보면서 아우 나는 정말 복도 많은 년이야 시댁은 정말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을 늘 했어요. 그리고 뭐 비록 한달밖에 안됐지만 연락강요 같은거 아예 하나도 없고 그 외에도 그냥 너무 잘해주니까 비록 맞벌이를 한다 해도 힘들지만 밥 한끼 제 손으로 직접 대접해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집들이 한다는 명목 하에 그렇게 했던거지요. 그런데 그랬는데 밥 잘 먹고 화기애애 했는데 과일을 준비할 때 시어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다가 제가 버려둔 시판 갈비 양념 쪼가리를 봤나봐요. 갑자기 저한테 아니 꽁꽁아 너 혹시 이 갈비 양념 말이다 밖에서 파는걸로 썼냐? 어이구 그거 몸에도 되게 안좋은데이? 딱 이러는거에요. 그리고 순간적이지만 표정도 그래 실망? 확 찌그러지는거 그런 얼굴을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아니 그게 왜 뭐 어때서 맘만 좋으면 되는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당황을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고개를 확 돌리더니 시아버지한테 여보 이거 갈비 양념 이거 꽁꽁이가 직접 만든게 아니고 밖에서 파는 양념으로 한거래요. 이런 소리를 해요. 와 진짜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막 뭐라고 하죠? 아니 벙벙하고 이게 뭔가 싶고 정신이 멍한데 이 소리를 들은 시아버지 반응은 더 거짓같아. 뭐 당신들이 먼저 시작한거니까 저도 막말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그 갈비찜 맛있다고 신나게 잘만 처먹처먹 했으면서 아 그랬어? 그래 어쩐지 속이 좀 더부룩하더만 그게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구만! 껄까이까이까이까이. 이러면서 두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웃는데 뭐 그래요. 농담으로 말하면 웃는 분위기였던건 맞아요. 근데 나는 이거 진짜 하나도 안 웃기고 얼굴에서 피가 싹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니까. 어?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표준관리가 안된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잠깐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이 바로 버럭하더라고. 아이씨 그럼 먹지를 마요! 오늘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밥까지 해준 사람한테 뭔 말을 그렇게 합니까? 먹지마! 등등등 막 뭐라 뭐라 하니까 또 껄껄껄 웃으면서 아이고 농담이다 농담! 넌 또 왜 그러냐? 꽁꽁아 미안하다! 이러면서 본인들만 좋다고 웃어넘깁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기분 아무리 나빠도 일단 사과를 받았고 또 뭐 어쨌든 농담이라고 했으니까 뭐 어쩌겠어요.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이건 농담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당신들 돌아간 뒤에 어머님이 저한테 아이고 시판 양념은 좀 안 쓰면 좋겠다. 이런 톡을 보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웃으면서 혼났다라고 하는게 맞는 표현이겠죠? 뭐라 하는건 아니고 몸에 안좋으니까 안 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당연히 답장 안했구요. 그냥 말없이 남편한테 보여주니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이러는데 그래서 그러라고 했는데 그래도 정말로 이해가 안되요. 결혼하기 전에 진짜 진짜 좋은 분들이었어요. 늘 배려해주시고 말도 얼마나 예뻤는지 아이고 꽁꽁아 너도 같이 밖에서 일하는데 왜 니가 다 하냐 힘드니까 밥은 너희 남편 시켜먹어라 아니면 사 먹어라 이랬던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바뀐거야. 정말 뒤통수 제대로 맞은 느낌이고 기분이 너무 더러워요. 아니 아니 잠깐만 기분도 기분이지만 그 이전에 드는 기분이 느낌이 이런거야. 어? 지금 이 상황 뭐지? 이 사람이 뭔데 나한테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걸까? 내가 지금 고작 이딴걸로 한 소리를 들어야 하는건가? 그리고 나는 왜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는거지? 왜 그냥 가만히 듣고 보고만 있는걸까? 지금 이 상황 뭐야? 이렇게 혼란스럽고 얼떨떨하고 기분 정말 거지같아. 결혼하기 전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야 나는 시댁값을 겪으면 안참아. 그냥 바로 이혼할거야. 절대 못참지. 내가 누군데? 이렇게 말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가끔 여기 올라오는 것이 되게 심한 시댁 이야기들 있잖아요. 솔직히 주작인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걸 제가 직접 겪으니까 와 말이 안나오네요. 이 상황 자체가 안믿기고 그냥 모든게 다 거짓말 같아요. 댓글 1번 그런거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아 어머님 저희 다음부터는 그냥 쭉 외식하고 맛있는거 먹으러 다녀요. 이러면 되는거에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 손수 뭐 아무것도 해주지마요. 2번 지랄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고 넘기세요. 저런 집구석 찬장에 보면 미워한 큰 봉투로 꼭 있더라. 3번 아니죠. 이거는 기분 나쁠게 아니라 차라리 잘된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거죠. 맞나는 횟수도 줄이구요. 또 먼저 나서가지고 뭘 하겠다 소리도 하지마세요. 이제 안해도 됩니다. 4번 블라인드에서 뭐 밀키트는 요리가 아니다. 재료부터 양념까지 직접 해야 그게 요리다 등등등 이런 개미친 소리들 오지게 하는데 집밥 요리 이런거에 목매는 남자들과 시가 식구들 전세계 다 찾아봐도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을거야. 서양은 그냥 아침에 빵에 버터 소세지에 케첩 뿌려 먹더만 도대체 왜 우리나라만 이 모양이 꼬는지 모르겠네. 5번 어이고 미친 노인네들 밥 잘 받아 처먹고 입으로 똥을 쳐싸고 있구만 됐으니까 다음부터는 앞으로 국물도 없다고 하세요. 해주지마. 6번 쓴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시댁 모임 아가리 닭 치고 무조건 외식권을 획득하신거에요. 끌 끌 끌 끌 끌 7번 저 두 늙은이 평소 식당밥은 아예 못 쳐드시겠군요. 왜? 식당 음식에 조미료 왕창 넣으니까 안그래요? 8번 쓴이가 말한거 완전 공감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천사 같았던 시부모가 결혼 후 갑자기 막 훈수를 두기 시작하고 잔소리도 개오지는 사람으로 변신하더라고. 한순간에 당연히 화도 났지만 뭐야 이 상황 이런 생각만 들고 뭔가 계속 안 믿기고 뭐야 뭐야 진짜 뭐야 이런 당황스러움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 거기다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하나도 안심각한데 나 혼자만 못 듣고 또 지가 뭔데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할까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별일 아닌데 내가 너무 예민한건가 그냥 넘어가야되나 싶기도 하고 시가 말하는 방부제가 있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게 아닌거 같아요. 9번 우리 시모여 본인도 멸치 다시다 팍팍 왕창 오지게 쓰면서 내가 국 끓일 때마다 조미료 절대 쓰지 말고 무조건 멸치 다시며 우려라. 결국 지금 안 봐요. 10번 저도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걸 겪었고 그런 뒤로 다시는 제 손으로 커피 한잔 안타줍니다. 무조건 외식이죠. 그게 뭐든 간에 되게 맛있고 좋아서 양가에 보내드리면 저희 부모님은 늘 아이고 잘 먹으면 고맙다 맛있다 이러셨는데 딱 심어만 그래 아이고 생선 참 꼬라지하고는 손질도 따로 해야되고 냉장고에 자리도 없는데 이거보다는 그게 더 좋은데 맨날 이딴 식으로 투덜거리기만 해서 남편한테 토스해버렸고 그 이후 지금까지 진짜 다행 아무것도 안 챙겨요. 11번 저 할머니는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간장이랑 전부 다 본인이 하나하나 다 손수 만들어서 먹고 사는건가? 12번 아우 대한민국 시험리들 다 똑같구만. 8년 전이었죠. 제가 느꼈던 감정이 그대로 보입니다. 분명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좋은 분이었는데 시자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도 그래. 비슷한 일 생기면 물론 이가 갈리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 앞으로 계속 볼 사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다만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아보니까 받아칠 수 있는 거라면 웃으며 받아치는 게 그나마 기분이 제일 낫더라 이거지. 여하튼 쓴이 양념갈비 요즘 잘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최대한 눈치 없고 둔한 며느리처럼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쓴이는 좋겠어요. 남편이 힘이 되는 것 같네. 우리 남편은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기만 하는데 부럽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냥 잘 먹었으면 아니 잘 못 먹었어도 대접을 받은 거면 잘 먹었다. 맛있었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그냥 되는 겁니다. 뭐 양념이 뭐...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이런 그게 있나봐. 몇 년 전에 제가 유튜브로 보다가 어떤 남자가 완전 시골 창고 같은 데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한 겁니다. 되게 어렸어요. 끼켜봐야 뭐... 이제 갓 젖 될까 말까 한 두 달 정도? 새끼 고양이야. 네... 딱 봐도 삐쩍 골아가지고 어미도 안 보이고 되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 남자한테 소세지 비싸고 좋은 거 말고 고양이용 말고 사람이 먹는 건데 누렇게 막 치즈 들어가 있는 그런 거 있죠. 좀 저렴한 거. 그게 하나가 있었나봐. 그걸 까가지고 고양이 입에 갖다 댔거든요. 살살. 고양이가 막 하악질을 하면서도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막 허겁지겁 먹더라고. 미친 듯이 막. 그 조그만 게. 콜로크림에서 하악질하고 먹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불쌍하잖아요. 그나마 참 다행이다 싶으면서 댓글을 쭉 봤는데 댓글에 왜 고양이한테 그런 걸 주냐. 거기는 염분이 많이 들어서 몸에 해롭다. 막 이런 댓글들이 쭉 달려있는 거야.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그런 사람 먹는 걸 계속 주면 고양이 몸에 당연히 나쁘겠죠. 근데 그 순간은 그런 걸 따질 겨를이 없잖아. 당장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잘했다. 이 한마디 하면 되는 건데 왜 말을 이딴 식으로 할까요? 이 시부도 마찬가지고 같은 거야. 그런 것들이 늙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뭔가 좀 대단한 그런 위치가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걸까요? 참 거지 같죠?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해고 싶으면 그 다음 거 안 되셨으면 늙어거 그래서